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전부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지금 이 시간 성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나의 모든 상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모자의 축복이 시범 좋아하려 이 산책을 살리는 빛이 되시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 내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성사기 하나님께 강구하노니 우리 부대 일생이 온전히 기도 속에 있게 하소서 모자의 축복이 시범 좋아하려 이 산책을 살리는 빛이 되시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 내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오늘의 증거를 주소서 그리스도 신장하고 오늘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 내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오늘의 증거를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기쁜 성탄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올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받은 응답들은 잘 개수하시고 앞으로 받을 응답도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고 변질되다 못해 이제는 희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롯데백화점 관계자분 아시는 분 있으면 올해는 왜 조명을 설치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성탄의 문화들을 물론 완전 복음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신 날 세상이 기뻐하는구나 아무리 불신자라 해도 마음껏 교회에 좀 초청할 수 있는 날이구나 또 연인 간에 또 가족 간에 그런 사랑으로 세상은 표현하겠지만 우리는 복음 문화 가진 랩런트로서 이 날을 불신자들도 기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화를 이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겠죠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즐겁지 않고 그냥 국가 공유일 하나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그렇게 만들 터인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들 오직 성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불신자들도 알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일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단의 참된 의미 오늘 수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남은 한 해 동안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약 3주에 걸쳐 사역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사역한 교회죠 우리 잘 아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짧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진 핍박으로 점점 남쪽으로 도망치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이 대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사정을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파송받은 디모더가 돌아온 보고를 듣고 쓴 책이 이 서신서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라 함은 바울 전도팀이겠죠 너희 모두라 함은 제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써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내가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살로니가 그 지역의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나 오늘 세 명의 인물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구애하게 자라는 인물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친 시험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증명해 보라고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조건이 뭐냐 네가 백세 때나 네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이죠 그냥 바치는 게 아시는데 그냥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다 그집어내서 각을 뜨고 불태워버리는 그 번제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결과도 알기에 어, 그런갑다 할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어한이 벙벙했겠죠 물론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었겠지만 그 산에 갈 때까지 그 종사원들을 거기 머물고 아들이랑 둘이 올라갈 때까지 고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냐 너의 모든 죄를 저 어린 양 곧 예수로 다 사하겠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 것이죠 이건 우리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도 않았고 피할 길도 냈습니다 그리고 언약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일이죠 실제로 당신께서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법을 바꾸고 다른 루트로 다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내 아들을 보낼 것이지만 너는 어린 양으로 이 내 사랑을 지금 설명해 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그렇게 죽여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놓고 대신 저 양을 잡아라 그리고 후회는 나는 내 자식을 잡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게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불신앙이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과 인간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인격체를 그렇게 희생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듯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 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뭐 우리로 굳이 비유하자면 바퀴벌레 바퀴벌레 구하려고 내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유행이나 방법도 쓰지 않은 채 당신이 하신 말을 지키신 그 사랑 앞에서 정말로 감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 기쁜 그 최고 인류 최고의 축복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이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멋진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하는 수고 마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수고도 아니죠 목숨을 빚었기 때문에 빛을 갚는 심정인 거죠 마태봉 10장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로 보내십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단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수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수고하시겠어요 237과 5천 종족이죠 전 세계와 모든 시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고하겠다 헌신하겠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인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해야겠죠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에 좋은 그런 환원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교회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안을 선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하는 것이죠 여러가지 할 수 있지만 오직 전도만 하겠다 오직 선교만 하겠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남이 잘못한 것 눈 감아주기 바랍니다 눈 감아주기 바랍니다 눈 감아주기 바랍니다 눈 감아주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고 힘 주고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죠 유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죽음 이후에도 지키십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든 하나교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모든 만남 우리 지역, 내가 속해 있는 분야 전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이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인도하심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을 죽여버렸죠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 가인이 성질이 더럽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동생을 죽였구나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애굿은 동생을 죽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인이 혹시 아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동생이랑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동생 예배만 받고 제 예배 안 받으면 저는 죽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에이, 죄송합니다 똥 밟았네 하면서 더럽다, 태태태 다시는 예배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분노가 그게 달해서 동생을 처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죠 왜 내 예배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냐 왜 내 믿음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냐 여기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곡식을 정성 들었게 또 뭐 아름답고 탐스럽고 맛있고 당도 높은 그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피언약 놓치면 끝이야 이거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준 그 후대 내 화살동의 화살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와의 기업이라 하는 그 후대가 태어나자마자 동족 살인자가 되게 하실 만큼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시고 설명하신 것이 피언약입니다 우리 이번 강단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아단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피언약을 설명하세요 히브리스 9장 22전에 피 흘림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음이 없으면 좋겠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내 전 재산을 바치고 어디 순교지 끌려가서 목 날아가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피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는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죠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역 붙잡은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지난 50년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며 그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여정에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행복한 일 기쁜 일 또 증거 축복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악한 사탄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도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스스로 목숨을 달리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이 불허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단이 살아있는 증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저앉아서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투덜투덜해야 됩니까? 요베 인생을 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탄의 고자질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로 고통 중에 고통당한 인물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날리고 아들 딸 다 죽고 종들 다 흩어지고 제일 친한 친구 세 명이 와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심지어 아내라는 사람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요베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했죠 정말로 억울했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을 만큼 기와 짱으로 자기 피부를 막 피를 내면서 끓어야 그 가려움이 사라질 만큼의 고통 속에 있던 욕 이런 상황을 욕은 당하고 차마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릴 수 없어서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시적으로 고백하죠 욕기술을 쭉 보시면 본인을 데려가달라고 하는 그 표현 방식들이 완전 시인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욕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빨리 욕한테 가서 너희 죄를 나한테 용서 구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 봐줄 거야 욕기술 42장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냥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욕에게 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욕을 핍박했던 친구들이 욕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욕이 불신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되들었어요 그런데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냐 세상의 법칙 우리 흔히 인과법칙 도덕적 법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욕기서 38장 이외에 보면 하나님은 욕에게 질문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네가 아냐 네가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네가 산냥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너가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질문하시죠 이 말은 내가 전지전능하다 내 힘 세다 이 말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창조죠 모든 것에선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만드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늘 막 자기를 괴롭게 할 만큼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얘기하죠 저 하늘에 해를 한번 보라고 못 보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만든 별 하나도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 보려고 하냐 또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막 헤아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또 옆 친구가 바닷가에 끌고 가가지고 손으로 구덩이를 한 개 판 다음에 바닷물을 열심히 옮기는 거예요 그 고민하던 친구가 너 뭐하냐 나 지금 바다를 옮기는데 야 너 무슨 바다라고 말이 되냐고 그 친구가 너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되냐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하루아침에 요비 완전 집이 풍미 박사에 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세계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번 후방으로 갈수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요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죠 불평불만조차 하나님을 향하던 그 기도 욕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소망이죠 혹시 지금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머리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해 안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5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건성징악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인과응보 물론 맞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 하나님이 바른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지에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절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후폐하게 됩니다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 오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어마어마한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합니다 믿음의 역사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이 있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직 성령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바울팀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때문이다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교회를 또 나를 기억하실 이유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아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이 원색 복음과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아를 마음 품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병을 하나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개를 판다 했을 때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가족한테 팔겠죠 열 개를 판다 아마 친구 빨리 전화 돌릴 겁니다 이 물병 백 개 팔아라 하면 전화번호부 목록을 뒤져보겠죠 만약에 한 만 개 팔아라 그때부터 인터넷 도움받아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천만 개를 팔아라 하면 당장 아마존을 검색하고 공부하실 겁니다 80억 인구예요 이 그리스도를 80억 인구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병을 팔아도 그 목표의 크기만큼 판매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규모 우리의 체질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병을 팔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천만 명에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땅 끝까지 세계보금화 하겠다 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계보금화예요 이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계보금화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금톨의 시대를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키우며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와있는 다민족 또 찾아가야 되는 이삼칠나라 그리고 오천정족까지 갈까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발악해요 방해합니다 이것마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이죠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보금화 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주신 응답들 잘 개수하시고 다가올 2024년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을 주실 터인데 정말로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하나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 제자들이 한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에 세계보금화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마음되어서 2024년도 237나라와 오촌종족을 행해 세계보금화를 이룰 귀한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님 머리위에 제부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